국제 대회에서 전해지는 우리 국가대표 영웅들의 선전.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자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은퇴 후 삶 태극마크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1990년 아시안게임의 역도 스타이자 금메달리스트였던 김병찬 선수가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가 홀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엘리트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체육계에서는 체육인 복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 배구 스타였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회 장윤창 회장 연결해서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회 어떤 모임인가요? 저희들은 각 종목에 태극기를 달고 국제대회를 참가했던 대표 선수들, 전현직 선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약 2만 5천명 정도의 모임이잖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선수들. 거의 모든 종목의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의 모임이네요. 네. 전 종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병찬 선수가 금메달리스트로서 사랑을 받던 역도 스타였는데 사망 소식 듣고 참 상심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우리 선수들이 모두가 좀 허탈한 신경이고 자기관이 크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선수로서 활동했을 때는 많은 스포트라이터 받고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은퇴 후에는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거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는 거.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은퇴한 선수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다는 말씀인데. 고 김병찬 선수, 총만 받는 유도 선수였습니다마는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뒤 선수장을 은퇴했었잖아요. 그 후에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었습니까? 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역도 선수로서 메달을 따고 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았던 건데. 그런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20년이 흘렸습니다마는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연금에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전혀 이미 20년 전에 그대로입니다. 그렇군요. 김병찬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삶에 살아가는데 자기 스스로 의지력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최재성 개비 지원은 왜 받지 못했습니까? 최재성 개비가 지금 49만 원 정도가 되는데 김병찬 선수는 50만 원이 됐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이에 따라서 그게 아마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그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규정에 의한 것만 하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돼 있지는 않은 거죠. 네. 선수의 회장으로서 많은 분들 챙기셨을 텐데 혹시 김병찬 선수 생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네. 많이 주변에서 얘기 듣고 체조의 김소영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김병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이야기는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고요. 또 김병희 농구회 복싱회 이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육상 이런 이모시라든지 배모시라든지 이런 분들 다 뭔가 생활구에 시달리면서 주변에 약간 범죄적인 조그마한 금품을 훔치다가 경체를 체폭이 되기도 하고 이런 크고 작은 일들에 많이 시달렸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운동선수들이 생활과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당연히 절대죄는 지향돼야 되지만 그러한 상황에 몰리는 환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네. 당연하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은퇴를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지도자나 코치나 감독으로 가는 그런 비율은 거의 0.2% 정도 선이기 때문에 뭐 극히 시박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아니면 또 선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의 대부분이 거의 50% 정도는 비정규직의 48% 정도가 최저임금 뭐 한 12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생활하는 친구들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달리스트들 상황이 이렇다면 사실 메달을 따지 못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은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정말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대표 선수에서는 대표 선수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2의 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화 행정부나 정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선수들을 관리하는 곳 이런 곳들은 아직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죠. 아카데미는 뭘 말씀하시나요? 어떤 직업 훈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은퇴 후에 자기들 사이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누군가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배들이 후배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 운동만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육인 복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지금 체육인 복지법이 통과가 돼야 되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체육인 복지법은 아무래도 기업 전환 지원과 교육 또 복지 혜택을 위한 지원 필요하고 분산된 체육인들의 복지를 한 군데 못 가야 되죠. 행정적으로 너무 분산돼 있어서 그리고 김병찬 선수의 사망을 통해서 이것이 빨리 통과돼야만이 다음 제2의 제3 김병찬 선수의 사태 같은 게 나타나질 않죠. 네.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수 출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하루빨리라도 이런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또 체육인 복지법 통과가 되면 좋겠네요.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회 장윤창 회장이었습니다.